본인의 제자리에 대한 정세는 느껴져요 뭐지..? 안녕하세요 마요네즈 머리에 자른 크기 너무 맛있어요 계란 진짜로 걸어먹으니 매콤하고 맛도 좋아요 이건 매콤하고 맛도 좋아요 기름을 넣어서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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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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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바삭바삭 매콤한 맛 새콤달콤 오리지널 소스에 식감이 좋아요 간장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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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초콜릿 이게 매콤하고 달콤해요 참기름이 매콤하고 달콤해요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매콤달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